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트리뷰의 show체크박스 속성과 setShow체크박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과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뷰의 각 항목 앞에 체크박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how체크박스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하면 각 항목 앞에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혹은 setShow체크박스 함수를 사용하여 show체크박스 속성값을 동적으로 true 혹은 puls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뷰입니다. 디자인뷰에서 트리뷰를 더블클릭합니다. 트리뷰가 데이터 리스트원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면 페이지가 로딩될 때 데이터를 정의하여 해당 데이터를 트리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원에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계층 구조의 항목들이 트리 형태로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프라퍼티뷰에서 show체크박스 속성을 검색하고 해당 속성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각 항목 앞에 체크박스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각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하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show체크박스 속성값을 동적으로 펄스로 설정하는 코드로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사라집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show체크박스 속성값을 펄스로 변경하고 트리거에 온클릭 이벤트 핸들러 또한 show체크박스 속성값을 동적으로 true로 설정하는 코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박스가 사라졌습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트리뷰의 각 항목 앞에 체크박스가 다시 표시되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